저는 놀란 게 역시 연습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오 달라졌어 믿어야지 저희가 연습을 그 연습을 어? 왜? 제일 많이 빠졌구나 제일 많이 빠진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빠졌어 똥을 만들어 재진이는 어땠어요? 첫 번째 때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놀래고 정말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아 재정이는 좀 불편하지 않았어? 욕심 나다 걔들 템으로 만들고 아이도몸이 템으로 만들고 좋아해요 우리 아이돌 마음이거든요 노래는 어떻게 할까요? 커플로 두 번 연속하니까 좀 그렇죠 다른 노래 근데 지금 대표를 제일 아실 거예요 이거 외에다가 또 기억 남는 노래도 없어요 아 노래가 좋아요 제가 몰랐는데 몰랐는데 노래가 정말 좋았어요 박상통씨 상통씨 명소의 얘기 다 들었는데 아 못 들었어 할 말 내가 어떻게 아내로 했었어 그거를 재석이 형이 안 들리게 되게 크게 말했어. 자기 멘트를 되게 크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. 제가 역할이 악역이에요. 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니 누가 시켰냐고 그러고 지금. 아니 악역을 준 적이 없잖아. 순환욕해. 뭐가 산통 올게. 내가 한 번 얘기 좀 하실게요. 왜 산통 올게. 내가 얘네들에 몰랐을게 해 냈어. 내가 몰랐을게 했냐고 봐. 커플. 그 다음에 혼돈을까. 그 다음에 혼돈을까. 네가 왜 듣단 얘기래. 네가 왜 듣단 얘기래. 이거 오늘 진짜 이거 오늘. 진짜 고생했어. 말도 오지 말라고. 와 진짜 고생했어. 12년 하면서 진짜 맞는 얘기. 우리는 악역을 시킨 적은 없어요. 이렇게 다 해먹으라. 이럴 때 갑시다. 그래서 이제 우리 하의사가 좀 찍어온 게 있습니다. 자 이거를 우리 대표님께. 봐가지고 보는 게. 늦은 이유가 있어요. 오늘 가서 찍어보겠습니다. 자 이걸 좀 같이 한 번 보죠. 뭔 데 찍어요? 뭐야? 저 진짜 몰랐어요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세상. 우리 우대예요? 내가. 우리 우대예요? 내가. 너네. 지금 야외 무대인 것 같은데. 만. 오천석 들어갑니다.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 거기 채우자고. 와 진짜 대박 쇼. 자 이것은 월드컵 상암 연기장입니다. 아 이거 무지하게 감동적인 거 아니야? 어우. 이거 왜 보여준 거예요? 자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. 우리 하의사. 자 여러분. 저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. 갑자기 저 무대 보니까 갑자기. 지금 연기 형하고. 정석이 형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. 만. 갑자기 운렁거리기 시작했어요. 이게. 어떻게 알려. 어떻게 알려. 여러분. 어떻게 알려. 자 지금부터. 마지막. 하나마나 행사를.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하러 가볼까요? 저희가 사실. 베릴라 콘서트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의 끝에. 하였습니다. 자 지금부터.